발음이 조금 안 좋다고 하더라도 스프레드 이렇게 읽는 것보다도 스프레드 스프레드 강세를 차라리 주는 게 조금 더 알아듣기가 쉬워요 안녕하세요 크리스TV의 크리스입니다 발음 교정을 할 때는 강세부터 잡자 강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은 음절 박자 언어라고 하고요 영어는 강세 박자 언어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은 자음하고 모음이 같이 만났을 때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하죠 그 한 글자가 일음절이 돼서 음절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장을 읽는 속도는 길어지게 돼 있어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음절로 읽지를 않고 강세로 읽어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자음과 모음이 만나야지만 일음절로 나는 소리를 갖게 되는데 영어의 경우에는 자음만 있다고 하더라도 소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 배울 때 음절로 자꾸 소리를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영어는 강세박자 언어이고 우리나라 말은 음절박자 언어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스프레드 하고 읽었을 때랑 스프레드 하고 읽었을 때랑 이 차이는 뭐냐면 스프레드로 읽었을 때 사음절로 읽게 돼요 영어의 경우에는 스프레드 이렇게 읽지를 않아요 자음만 있을 때도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피만 있을 때 피라는 자음만 있을 때 이렇게 소리가 나요 스프레드 이런 소리로 나요 우리나라 말은 음절로 읽고 강세로 읽지를 않아요 스프레드라고 써놓고서도 레에다가 강세를 주게 되면 스프레드 스프레드 강세가 있는 말 같은 경우에 한글로 써놨다고 하더라도 영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알아듣기는 쉬워요 음절로 읽었을 때 아무리 발음을 정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스프레드 이렇게 했을 때는 알아듣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왜냐? 강세로 읽지 않고 음절로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발음이 조금 안 좋다고 하더라도 스프레드 이렇게 읽는 것보다도 스프레드 스프레드 강세를 차라리 주는 게 조금 더 알아듣기가 쉬워요 강세를 주어서 발음을 하는 연습을 꼭 해주세요 그래서 사전을 보실 때도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네이버나 다음 사전 같은 거 보시면 엑센트 표시가 있고 듣기 버튼이 스마트폰으로도 보실 수가 있죠 그 소리를 꼭 들어보시고 강세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시면서 읽어주세요 유성음과 무성음이 있어요 우리나라만에서는 시옷 발음만 하실 수가 없고요 ㅌ 발음만 하실 수가 없어서 ㅅ, ㅌ 이런 식으로 ㅡ 소리라도 붙어서 나다 보니까 무성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기가 좀 어려워요 영어를 말씀하실 때는 성대의 울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유성음과 무성음이 나뉘어요 스프레드 이 발음에서도 ㅅ, ㅅ, ㅅ 이 발음은 무성음이에요 소리가 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렛 할 때는 소리가 울리죠 넓 할 때도 소리가 살짝 울리지만 거의 강세가 없기 때문에 디 발음은 넓 하는 정도로 아주 약하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스프레드 이렇게 발음이 돼요 강세를 정확하게 하면 그러면 문장을 짧게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원어민들이 구사하는 대로 이해할 수 있는 예문을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문장 보시면 boys like girl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한글로 적어져 있는 것을 보면 boys like girls 이렇게 읽어요 근데 영어로 읽을 때는 boys like girls 이렇게 강세를 단어 단어 단어에다가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세 박자로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boys like girls 강세를 구사하실 때는 고무줄을 이 손에다가 꼈다고 생각하고요 늘려 보시는 거예요 고무줄이 집에 있으시면 꼭 한번 해보세요 엄지손가락에다가 끼시고 늘려 보세요 늘릴 때 강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줄일 때 강세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boys like girls 이렇게 읽어보시는 거예요 boys like girls 3박자로 읽어보시는 거예요 자 밑에 문장 같은 경우에도 너 라는 정관사가 들어갔지만 너 라는 정관사는 굉장히 약하게 읽는 편이에요 물론 강조하고 싶을 때는 너도 강하게 읽을 때가 있지만 미국사람 그냥 길 가던 사람한테 한번 읽어봐 달라고 하면 너 라는 발음은 약하게 발음을 해요 boys like girls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어요 boys like girls 자 밑에 문장은 또 어떨까요 정관사가 두 개가 더 추가가 됐지만 여기도 약하게 읽어요 the boys like the girls 이렇게 읽게 돼요 이것도 3박자로 읽게 되죠 마지막 문장은 또 어떨까요 will 이라는 조동사가 들어갔지만 이 조동사도 약하게 발음을 하는 편이라서요 the boys like the girls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첫 문장을 읽어보세요 첫 문장 boys like girls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세 박자로 같이 읽어볼 때 속도가 똑같이 가는 것을 한번 느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the boys like the girls 첫 문장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때랑 제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때 강세랑 속도가 같이 가요 강세에 따라서 문장 속도가 달라지지 음절에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는다 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the boys will like the girls 이렇게 읽으면 당연히 우리나라 말은 음절 박자 언어라서 음절로 옮겼을 땐 그렇게 길게 될 수 밖에 없지만 영어는 강세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진다 라는 것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강세 연습 자 이렇게 고무줄을 계속 늘렸다가 줄였다가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설명은 제가 강세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달라지는 단어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강세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단어 보시면 record 이렇게 읽죠 record 근데 뒷 단어는 record 이렇게 읽어요 record 기록, 기록하다 명사냐 동사냐가 달라지죠 record, record 이거는 기록 record, record 이거는 기록하다 라는 동사로 쓰인 거예요 밑에 단어도 볼게요 present, 이거는 선물 현재 present, present 제시하다 주다라는 단어 뜻이 달라지는 단어 같은 경우에 꼭 accent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세번째 단어도 볼게요 invite 초대라는 명사가 되고요 그리고 두번째 단어 같은 경우에는 invite 초대하다 라는 동사가 되요 inv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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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뜻이 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나라말은 첫 번째로 음절 박자 언어이고 영어는 강세 박자 언어라는 거 영어에는 무성음과 유성음이 있어요 우리나라말은 유성음화 돼서 모든 단어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영어의 경우에는 유성음과 무성음을 구분해서 강세를 주어서 말을 구사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세번째 강세 때문에 연음이 생겨요 강세와 연음은 같이 간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발음을 이해하는데 시작은 강세가 있다라는 것부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같은 철자이지만 accent 때문에 뜻이 달라진다라는 것 꼭 기억해주세요 여러분들께 발음 교정을 할 땐 강세부터 꼭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더 좋은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